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공수처는 오늘 기자들에게 압수물 등의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공지했습니다. 공수처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